3월 1일 날에는 민경욱 전 의원하고 황교안 전 총리를 그래서 또 선거자유방해죄는 뭡니까 선관위와 돈서가 사전투표 동료 여러분들 광고 내보내는 거 하고 일반 시민들이 사전투표 조작에 문제가 있으니까 가능한 당일 투표로 하자는 것은 또 그걸 선거자유방해죄로 또 몰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나라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무지함과 오판의 비용 청구수가 앞으로 얼마나 많이 날아올겠느냐 5년을 그렇게 심하게 당하고서도 그렇게 선전과 선동에 약하니 생각하는 힘이 없으니 불의에 한가는 힘이 없으니 어떻게 나라가 앞으로 유지가 됐겠습니까 참 큰일인 거죠 여러분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사전투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3구 대선 3구 대선에서는 여러분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얼마를 조작했는가 하니까 0을 중심으로 해서 9%를 조작을 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8%를 조작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소 기준으로 해가지고 17%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대략적으로 원래는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됩니까 0값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이재명과 국힘당의 윤석열이 같이 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얼추 비슷하게 왜 1600만 가까운 사람이 사전투표를 하고 그보다 좀 더한 사람들이 당일 투표를 했으면 표본수가 천문학적으로 크기 때문에 후보별 득표율은 비슷하게 나와야 되죠 0 중심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투표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기 0을 중심으로 해서 푸른색하고 붉은색이 중첩대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니까 당일투표 득표율은 손을 많이 안 댔으니까 정상으로 치면 앞에 있는 사전투표를 뭡니까 더하고 빼가지고 더해주고 빼주고 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과학적 발견이잖아요 전국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까지 한 것도 빼놓지 않고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12에서 2% 정도까지 옮겨주었지 않습니까 0에서 정상적인 투표 부정선거가 없는 투표는 0을 중심으로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은 뭡니까 왼쪽으로 마이너스 11%에서 마이너스 10% 이쪽은 12%에서 20%를 이동시켜준 거 아닙니까 정상은 어떻습니까 0을 중심으로 해서 푸른색하고 붉은색이 거의 중첩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니까 당일투표 득표율은 손을 안 댔으니까 그것은 상수지 않습니까 앞에 값을 조작을 해가지고 한쪽은 왼쪽으로 옮기고 한쪽은 오른쪽으로 옮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또 다른 사전투표에 큰 긴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국의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재명은 플러스 7% 평균적으로 윤석열은 마이너스 7%지 않습니까 도합에서 총조작률이 14%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14%를 관외사전투표 기준으로 14%를 조작을 한 거죠 이게 2022년도 엊그제 있었던 3구 대선 결과입니다 두 달도 안 됐는데 다 까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인 선거라는 것은 영값을 중심으로 푸른색과 붉은색이 중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1600만 내외가 여러분들 각각 1600만 사전 여러분들 한 1700 1800만 당일투표를 했는데 수천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사전투표 후보별 지지도도 하고 당일투표 후보별 지지도가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국에서 모두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일하게 예외가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광역시 이게 특별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특히 광주 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는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조작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에는 전국이 단일 선거구니까 이번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지고 조작률은 좀 낮지만 조작을 확실히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 빼면 똑같은 좌우대칭의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관외사전투표도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 표 하나 보고 그다음 이게 사전관내 사전투표율 조작평균값입니다 이거는 우편투표 관외사전투표 여러분들 조작평균값을 보면 빡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독려하면 안 된다는 거가 사전투표 독려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냥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내 총조작률 17% 관외 총조작률 14%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결론이 나왔는데 권성동 씨는 무슨 생각을 갖고 이번에도 사전투표 독려를 하겠다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인정샷을 보내라 사전투표 인정샷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냐 이게 아니면 정신이 나갔던지 아니면 바보천치지 아니면 무슨 약을 먹었던지 대책이 없는 인간이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럼 좀 쉬어간다는 의미에서 한번 봅시다 그럼 전국에서 3구 대선 때 무슨 짓이 일어났는지 사전투표를 오지게 한 거 아닙니까 죽도록 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 한번 보시죠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10% 14%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4%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관내 사전투표에서 최소 19%에서 27%까지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투표는 어떻습니까 1600만하고 1800만 정도의 투표를 당일과 사전으로 나누고 하는데 4박 5일 사이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차이가 크게 날 수가 없는 거죠 거의 0값이 가까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푸른색하고 이런 빨간색의 0을 중심으로 해가 다 분포가 돼야 되는 중첩되는 모양을 가야 돼 어떻게 한쪽은 플러스 10에서 14 한쪽은 마이너스 9에서 13이 나오냐 이야기죠 이게 과학적 발견이잖아요 이 인간들아 서울만 이렇습니까 부산은 또 어떻습니까 이게 부산광역시지 않습니까 부산광역시는 얼마나 했습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6에서 9%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전 구해서 부산의 16개 구해서 전체가 뭡니까 단 한 곳도 뭐죠 사전투표에서 이긴 곳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당의 윤석열은 어떻습니까 항상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8%입니다 관내 사전투표만 기준으로 보게 되면 최소 11%에서 여러분 17% 정도 조작을 부산에 산 겁니다 이게 그냥 나오잖아요 이게 뭘 더 가지고 여러분 건성동에 함께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 인간들아 내가 뭘 가지고 더 이상 설명을 해줘야 되냐 이 인간들아 이게 여러분들 이게 조작이 아니고 뭐냐 이야기죠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잖아요 당일투표 득표율은 정상적인 투표지 않습니까 그럼 앞에가 비정상이잖아요 비정상을 조작을 해서 한쪽은 뭡니까 플러스 6에서 플러스 9%까지 오른쪽으로 확 당겨주고 여러분 한쪽은 뭡니까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8까지 확 이러면 왼쪽을 밀어주고 해가지고 딱 벌려놓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 선거를 어떻게 이기냐 이야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서울 부산만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인천광역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5%에서 9% 뭡니까 오른쪽으로 가 있습니다 윤석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왼쪽으로 가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크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인천광역시에서 관내 사전투표만 총 조작을 얼마나 한 겁니까 최소 엽니까 9% 최대 뭡니까 16%까지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야기예요 너거는 눈이 없냐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권성동이라는 인간이 원내 국회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가지고 사전투표 동료 인정샷을 보내달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나도 참 이 인간들은 완전히 맛이 가도 사법고시를 어떻게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4.15 부정선거에서 조작이 없었던 광주광역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는 이번에도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광주광역시 얼마 조작했습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플러스 4에서 플러스 5% 조작을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확 댕겨준 거 아닙니까 윤석열은 어떻게 조작을 했습니까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 왼쪽으로 확 댕겨준 거지 않습니까 광주에서만 이번 3구 대선은 얼마를 총 조작을 했습니까 최소 3% 4% 하면 7%에서 두 개를 더하면 10% 7에서 10% 정도를 광주 5개 구에서 시행해 온 거지 않습니까 10% 조작 안 되는 남구를 갖고 남구에서는 좀 많네요 그다음 가장 적게 조작한 것은 광산구 같은 경우는 한 7% 조작을 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했는데 어떻게 국민의힘의 수뇌부인 권성동은 당내의 국회의원들에게 사전투표 동료 인정샷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권성동 씨와 중앙대 법과대학을 나왔지만 그래도 사법고시자 힘들지 않습니까 강릉 시민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사선의원이나 만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정말 막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게 여러분 서울 부산 광주의 일입니까 대전광역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이 어떻게 이런 8에서 11%까지 오른쪽으로 가 있습니까 영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은 어떻게 뭡니까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0%가 됩니까 어떻게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까 어떻게 이런 크기가 나옵니까 대전광역시 여러분 5개 구해서 단 한 곳도 뭡니까 국민의힘은 어떤 투표소에서도 사전투표에 대패를 합니까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얼마를 조작했습니까 대전시에서는 최소 여러분들 15%에서 최대 얼마를 조작했습니까 21%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최소하고 최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정상적인 부정선거가 없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영값을 딱 중심으로 딱 분포가 중첩이 되고 숫자가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들툭날툭 들툭날툭해야 푸른색 붉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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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쫙 연처럼 이렇게 돼야 이게 뭐죠 무작위수 난수 개입하지 않은 수 이런 숫자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런데 또다시 그렇게 당해놓고 나서 또 권성동 씨는 또다시 뭡니까 부정선거를 용인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느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어날 수가 없는 여러분 지금 어제 방송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관위 내부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무것도 바뀐 거 없습니다 이번 사전투표와 관련해서는 qr코드 인쇄해서 계속 쓰고 개인 도장 사용하지 않고 그냥 선관위에서 일괄 제조한 직인 도장 사용해가지고 배포해서 사용하고 그다음 수거한 다음에 며칠인 다음에 다 제거해 버립니다 뭘 믿고 여러분 사전투표 또 독냐라는 겁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아우성해가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거 아닙니까 당신들 공 때문에 당선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면 권력 잡고 나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와 기분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죄를 다 어떻게 여러분들 씻으려고 이렇게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울산 광역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개의 여러분들 구해서 윤석열이 다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아니 대한민국 사람들은 얼마나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투표소에서는 다 사전투표에서는 다 더불어민주당을 확실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조작 없으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10%에 7%입니다 윤석열은 뭡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입니다 울산 광역시만 하더라도 최소 12%에서 사전투표 참가자 수에 최대 예를 들어 18%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세종시는 어떻습니까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그냥 아예 막 10% 밀어준 겁니다 윤석열이 8% 빼앗은 겁니다 총 조작률 18%입니다 아름답죠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아마 심상정 함께 한 0.1% 빼앗아 가지고 좌우대칭으로 아마 20% 조작을 했겠죠 0.2면 이게 0.2면 두 개 더하면 10%잖아요 좌우가 딱 일치하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 데이터를 조작하게 되면 좌우가 일치되는 숫자가 나오죠 아마 10% 두 개 합쳐 가지고 한 마이너스 10% 두 개 합치게 되면 20% 조작을 한 거죠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경기도는 또 어떻습니까 경기도에 4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수원시 장안구, 권성구, 팔당구, 영통구,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분당구, 의정부시, 다음에 포천시, 연천구, 양평군, 가평군 42개 모든 투표에서 다 이재명은 사전투표에서 승리한 겁니다 수천 대 제로일 겁니다 아마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진짜 기네스북에 오를 값입니다 이재명은 어떻게 됩니까 3에서 11% 플러스 값을 항상 4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다 플러스 값을 갖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은 여러분들 42개 가운데서 단 한 곳도 뭡니까 투표소 레벨에서 지방자치단체 42개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에서는 윤석열은 다 패배했고 42개의 여러분들 속하고 있는 수천 개 사전투표에서 다 패배한 겁니다 아마 수천 개 될 겁니다 서울이 1480개인가 투표소니까 서울은 1480대 제로지 않습니까 1480개 투표소에서 모두 다 투표소 레벨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모두가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이 다 승리를 한 겁니다 아마 경기도는 천몇백개 될 겁니다 천몇백개 투표에서 단 한 곳도 예외 없이 천몇백대 제로로 모든 사전투표에서 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이긴 겁니다 이게 조작이 아니고 뭡니까 투표소 레벨마다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해가지고 표를 다 훔친 겁니다 다 도덕질을 한 겁니다 표를 다 도덕질을 했으니까 여러분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여러분 이런 그래프가 왜 나오냐 간단합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이유는 투표소 레벨마다 다 이런 표를 도덕질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 산하의 42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다 뭡니까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3에서 11% 높은 겁니다 완성이다 완성 완성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예요 아무리 중앙대 법대를 나왔다 하지만 권성동의가 이런 것을 보면서까지 또 사전투표 동의에 나서겠다 이거는 완전히 마식 아닌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종로구부터 시작해 강동구까지 25개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25개 구가 있지만 이 구산하에 여러분들 동의구 동산하에 제1투표소 제2투표소들이 있습니다 이 투표소 수를 다 합치면 1480개입니다 1480개에서 모두 다 뭡니까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에 승리한 겁니다 1480대 제로입니다 그 승률이 뭘 이야기합니까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에 이길 확률이 2분의 1 0.5입니다 2분의 1을 뭐죠 1480개 곱한 수치로 이런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이야 여러분들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권성동의는 뭐라 한다고 헤헤헤헤 뭐라고요 국민 여러분 뭐라고요 이번에도 여러분들 뭐합시다 예 이번에도 권성동의는 외칩니다 원내 국회의원 여러분 이번에 사전투표 동료 인정샷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정샷을 SNS에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벌린 거 보세요 얼마나 기쁨 입을 벌리고 있겠다 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검수완박에서 그렇게 초를 쳤지 않습니까 이야 여러분들이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는 난 자신의 명의로 의원 전의회가 사전투표 및 인정샷 게재를 독려하는 문자메시기를 보냈다 막판에 이번에도 국힌당 수뇌부들은 사전투표를 독려할 모양이다 이야 이 당을 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대책이 없는 그런 참 인간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 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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